야 누가 마우스 돌려도 된다 그랬냐 아니 누가 누가 날 꼬셨어 이 방에 에나벨이 있어 이 방 시청자 중에 에나벨이 있어 지금은 적어도 악마 응원하는 팀이야 와 여기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와 저 어둠 속에 있었으면 어떻게 찾아 고맙다 반갑다 야 너가 여기 있어줘서 아 이게 또 오래 하다보면 또 이제 국민 또 어 저기 또 어 드라마처럼 또 대추나무 사랑걸렸네처럼 또 정이 있겠네 또 얘랑 자 키고요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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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라이트 손전등 킨 거야 이게 지금 위험했다 마우스 좀 움직였어 와 큰일날뻔했다 와 리얼 큰일날뻔했다 와 와 갈뻔했다 와 갈뻔했다 갈뻔했어 왜 얼른 꺼지란 말이야 얼른 가란 말이야 해보자는 거야 지금 나랑 ochohohoho wow 와 나 또 얘네들 이렇게 또 팀오일을 넣나 와 와 안가네 어 갔다 아 꼈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6분이야 6분의 하루라 했으니까 야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에밀이 나오면 죽는다 이 시점에 에밀이 나오면 죽어 6분이 이렇게 기나? 잘못된 거 아니야? 까만 인형이 에밀이가 아니야? 아 키키예요 그럼 쟤는 호호호네 얘는 애들이 자 비신답지 않게 이름들하고는 비신답게 이름들하고는 여자는 키키 키키고 그 다음에 저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100%야 여기 있어 그냥 보는 척해 그냥 보는 척해 그냥 보는 척해 그냥 이럴 때 게임 센스 나아주는 거야 저기 흰색 저 가운데 저거 아니냐? 저거 갔거든? 안 갔어 아직 안 갔어 갔냐? 아 너무 미칫 와 지린다 아 아 간 게 아니었어 아 아 간 게 아니었네 원래 오 호 호 호 호 하면 얼른 가는데 아 간게 아니였네 개무섭다 우와 이 방 뭐야 우와 이 방에서 하면 리얼 개빡세겠다 묶여진거야 지금 이게 야 이 방은 가면 안돼 이 방 솔직히 가면 안돼 어 어 어 이 방 괜찮다 이 방 괜찮다 닫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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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방 있자 이 방 좋아 이 방 물 좋아 그래 여기 있자 그래 그래 여기 있는거야 돈트 스테이 스틸 물건 훔치지마 아니지 돈트 스테이 머무르지마 오 오 와 나 위치 선정력이 안좋았네 아 나 24인치 모니터인데 아 아 아 리얼 진짜 야 지금 내 화면에서 보이는게 인형만의 지금 현실 인형만의 지금 어 좀 그래 지금 어 좀 그래 지금 오늘 뭐 현안 가야지 뭐 어 여기 자리 괜찮네 그래 그래 어 여긴 뒤에 있을 수가 없어 자리 괜찮아 그래 좋았어 오늘은 요즘 뭐 또 셰프들이 많이 또 유명세인데 오늘은 조 셰프의 공포 요리 시간입니다 자 아 이거 말고 손전등이 더 좋은게 있어 침대 방에 으아 나 깜짝이야 와 나 움직이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어 어 나 진짜 순간 움직이는 줄 알았어 하아 아 근데 인간적으로 진짜 호호호호보다 키키가 더 무섭다 왠지 좀 아 무섭다 좀 느낌이 안좋아 아 얘가 저러고 바로 가는게 아니구나 음 어 오케오케오케 뭐야 이거 마이 프렌즈 나의 친구들이 나의 도와줬어 그들은 날 사랑해 그래서 내 영혼을 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진짜 아 아 얘 얘 때문에 그 백화점이 이제 한동안 못 가겠다 아 마네킹 보면 옆에 옆에서 갑자기 주먹 나갈 것 같다 진짜로 아 아 흠 반지의 장 본 다음에 진짜 영화관 나왔을 때 주변에 오크들이 있으면 한대 씩 나 진짜 리올 오크들 알고 나 때릴 뻔했는데 아 아 후호호호 일단은 두시까지네 여기서 버텨보자 그 다음에 침대방을 가던지 뭘 하던지 설마 이 집 개 부잔 아니겠지? 2,3층 있는 거 아니겠지? 침대만 막 꼭대기에 있고 막 그런거 아니지? 키키는 무조건 뒤에 나와 아닌 경우도 있었어 근데 거의 뒤에 나온다 근데 100% 뒤에 나오진 않아 그게 또 노림수거든 한 80% 90% 뒤에 나오고 당연히 뒤에 깨져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거 못보고 고개 놀렸다가 바로 죽사 됐어요 하아아아아아아아 어? 오? 아아 나 깜짝이야 나 어 나 당하는 줄 알았네? 좋았어 어?